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욕심 오지게 많고 그냥 집이 모르는 그거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시어머니가 우리 부부한테만 30억짜리 아파트를 준다고 하니까 영원히 연을 끊어버리겠다는 동서 이게 말이 되냐고? 안 돼. 내가 돈은 좋아서 받겠지만 독박 복량은 싫다고. 너 이리 와. 원지, 시댁에서 30억 아파트를 증여해 준다니까 동서가 결사 반대를 하고 있어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저희 시댁에서 저희 부부한테 아파트를 준다고 하니까 동서가 추구도 안 된다며 지금 반대를 하고 있어서요.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건 조금 그렇긴 하지만 솔직히 아니 지가 뭔데? 싶고요. 보면 볼수록 어처구니가 없어서 글 써봐요. 일단 저희들 상황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시아버지의 경우 제가 시집을 오기 한참 전, 몇 년 전에 돌아가셨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시댁, 시어머니 당신 혼자 살고 계세요. 어머님이 가지고 있는 것도 많았지만 그동안 알뜰살뜰 잘 아끼며 사셨고 또 그 외에 부동산 재테크도 좀 하고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당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한 채랑, 오피스텔 하나, 그리고 여기 서울은 아니지만 지방의 땅도 조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는데요. 지난 설에 온 가족이 다 모였을 때 이때 어머님이 이제 내가 나이도 있고 더 늦기 전에 너희들한테 재산 증렬을 먼저 해야겠다. 요즘 보니까 다들 그렇게 하더라. 이러면서 강남에 있는 그 아파트 시세가 30억 좀 넘어요. 이거를 당신 큰아들인 저희 남편한테 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너무 좋아. 참고로 저희 남편, 시동생 이렇게 두 형제만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그 남은 오피스텔에서 남은 여생을 보낸다 했고요. 그 외에 나머지 재산들, 돈, 땅 이런 것들은 훗날 당신 돌아가시면 그때 반반 똑같이 두 형제가 나눠라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때 저희들 모두 조용히 지죽은 듯 듣고만 있었고요. 동서도 마찬가지예요. 별말 안 했거든요. 물론 지가 뭐 할 말은 없겠지만. 그랬는데 그게 끝나고 그 이후로 이건 죽어도 안 되는 거라며 말 그대로 발광, 결사반대를 하고 있어요. 자기 남편도 시어머니한테 똑같은 아들이고 자식인데 어떻게 제일 비싸고 값어치 있는 아파트는 아주버님한테 주고 그나마 남은 재산도 몰아주는 게 아니라 똑같이 나누라고 할 수가 있는 거냐며 설 이후 지금까지 벌써 몇 주째 저러고 있는데요. 참, 아니 지가 뭔데? 무슨 자격으로 욕심을 부리는 거냐 이거죠. 그러면서 뭐라더라? 만약 이대로 진짜 어머님이 증여를 해버리면 자기는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시댁에 안 갈 거고 아니 어머님을 안 볼 것이며 저희 부부도 마찬가지 두 번 다시는 안 볼 거래요. 즉 열을 끊겠다 이거죠. 그리고 저희 남편의 경우 어머님이 주신다니까 솔직한 욕심 같아서야 감사히 받고는 싶지만 제수씨가 저렇게 나오니까 마음이 너무 불편하다. 뭐 이러면서 무엇보다 친형제끼리 재산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 이러면서 어머니를 같이 설득해가지고 동생이랑 똑같이 나누자. 이게 맞는 것 같다. 이런 소리를 해요. 그러면서 저를 계속 설득하고 있어요. 어머님한테 같이 가서 이야기하자고. 어림없지. 그리고 시동생은 참 속이 깊어요. 어머님의 뜻이 그러하니까 본인은 나설 일이 아니라고 하면서 형이 전부 다 가져가도 자기는 아무 미련도 없고 상관도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얼마나 올바라요. 대체 동사 때문에 이 난린데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하는 걸까요? 아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래요. 아니 내 재산 내가 알아서 주겠다는데 너 왜 그러냐? 이러면서 막 뭐라뭐라 하시는 중이고 저도 그렇습니다. 어머님이랑 같은 생각이에요. 여하튼 저희 남편은 지금 자꾸 저한테 양보를 좀 해달라. 같이 가보자. 이런 눈치인데 저는 절대 그러고 싶지가 않아요. 솔직하네요. 뒤에 더 많이 있습니다. 댓글 1번 아무리 주인인 본인 마음이라지만 저렇게 대놓고 차별해버리면 물론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해야겠죠. 둘째 아들이 개색 양아치라든지 아니면 그동안 갖다 쓴 돈이 많다든지 아니면 둘째 며느리가 뭐 거지 같다든지 등등등 그런 게 아니라면 내가 동서라 해도 그래 시댁 시어머니 죽을 때까지 안 보고 안 갈 것 같은데요. 네 됐으니? 흠 저희 동서랑 똑같은 말을 하는 님 인상도 충분히 알만합니다. 2번 쓴이야 니 그지같은 인상이라 걱정해 이 그지같은 이기적인 년아. 3번 저기요 쓴이 아줌마 내가 봤을 때 아줌마는 지금 남의 인상을 논할 게재가 못 되는 것 같은데요. 이건 뭐 안 봐도 그래 얼굴에 그지같은 심술 욕심 덕지덕지 붙어있는 거 다 티나요. 2번? 아니 이건 또 뭔 소리야. 애초에 니 자산이 아닌데 뭐 양보를 하니만이 이딴 소리를 하는 겁니까. 니 남편이 돈을 덜 받겠다는 것도 아니고 자기 친형제 동생이랑 공평하게 나누고 싶다는 건데 뭐가 불만이야 이렇게. 동서가 너희 남편 몫을 뺏어 가겠다는 게 아니라 원래 받아야 하는 몫을 받아 가겠다 이거 아니야 지금. 욕심 부르면서 남의 몫을 뺏어 가려는 건 동서 쪽이 아닙니다. 바로 쓴이 아줌마죠. 친형제 간의 균등 상속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 장남이니 뭐니 별거지같은 말 같지도 않은 이유로 똑같이 안 나누고 무조건 더 많이 가져가려고 하는 쪽이 탐욕으로 그득한 거지. 바로 너 말입니다. 되됐으니? 아니 그래서요. 내가 재산을 달라는 것도 아닌데 탐욕은 무슨 탐욕이야. 나는 그냥 우리 시어머니의 뜻을 존중하겠다 이거예요. 지금 이건 당사자인 어머님 본인이 당신 큰아들한테 주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세상 누가 봐도 전혀 아무 관계도 없는 동서가 주제넘게 나서고 있는 건데 아니 지가 뭔데 저러냐고요. 지가 아니잖아요. 2번. 그러면 너는 뭔데 이렇게 나서는 겁니까? 결국엔 뭐야 지가 다 받아 처먹고 싶어가지고 글 쓴 거 아니요. 어? 끌 끌 끌 끌. 3번. 정작 그런 시어머니의 큰아들이 느근 남편은 양보를 하겠다는데 지가 싫어가지고 억지로 버티는 주제에 시어매를 덜 먹이고 앉았네. 아줌마 진짜 진짜 추해요. 한여름 썩어있는 하숙을 보는 것 같습니다. 냄새 오자요. 4번. 그러게 심호의 아들이 느근 남편은 똑같이 나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니 말만 따라 전혀 상관도 없는 니가 싫다는 거 이게 욕심이지 뭐야. 안 그래? 3번. 그래요. 당신 재산 당신이 처분하겠다는 건데 거기서 감히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다만 한가지. 재산을 받는 자식이 그 부모를 봉양해야 되는 겁니다. 아파트 받고 쓴이가 그 30억원어치 봉양을 해주면 되겠군요. 동서는 받은 게 하나도 없으니까 당연히 안 해도 되는 거고요. 부모가 재산이 없어서 그래서 받은 게 없다면 또 모르겠는데 지금 이건 경우가 다르잖아요. 재산 오지게 많은데 그거를 이쁜 자식한테만 주는 거니까 그런 이쁨을 받는 너희가 봉양을 해야겠죠. 네 됐으니. 저기요. 뭔가 잘못 알고 계시는데 부모를 봉양하는 건 그 부모에게 재산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딴 걸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자식이라면 당연히 그런 의무가 있는 거예요. 아니. 님은 님 부모가 돈 안 주면 당신은 부모를 버릴 겁니까? 4번. 아니. 자식이 나눠갖겠다는데 왜 네가 난리야. 차라리 솔직하게 말을 해. 그냥 혼자 독식하고 싶다고. 추잡하게. 이게 뭔 짓거리야 이게. 5번. 이 거지같은. 야. 돈 앞에 욕심이 그득그득하네. 반대로 네가 딸이고 니네 부모가 너만 제끼면서 장남이 니네 오빠한테 30억 홀랑 준다고 했으면 너는 그때도 부모님이 정한 거니까 네네 하면서 받아들이겠네. 그렇지? 6번. 스니가 말하는 게 좀 재수 없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며느리들이 시부모 재산에 왈고 알부할 자격은 없는 거죠. 그냥 남편 뜻 존중하겠다고 하세요. 형제끼리 부모 재산으로 속 시끄러운 거. 그것도 못할 짓입니다. 그댓글. 그래요. 그런데 이 스니가 남편 말을 안 듣는 데잖아. 그래서 이제 안 보겠다는 건데. 뭐 문제 있어요? 7번. 받은 만큼 스니는 시가 일에 열심히 참여를 하고 받지 못한 동서는 그냥 손 떼면 되는 겁니다. 설마 지금 돈 30억씩이나 받아 처먹고 시모와 시가와 관련해가지고 동서와 모든 걸 공평하게 하려는 그런 양심 없는 짓거리를 하겠다는 건 아니겠죠? 네. 됐으니. 만약에 동서가 정말로 안 오겠다면 뭐 저 혼자 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동서가 저렇게 나오면 글쎄요. 저희 시어머니가 남아있는 재산을 나중에 주실지 저는 그게 의문이에요. 받고 싶으면 지가 하겠죠 뭐. 안 줘도 소송 걸면 다 받을 수 있단다. 이 멍청한 야나. 아이고 멍청한 게 욕심만 거듭거듭해가지고 썩는 냄새 오지네. 8번. 스니도 참 인간성이 없습니다. 딱 봐도 그래요. 반대 입장이었다면 오히려 동서보다 더 난동을 부렸을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제 당연히 시모가 120살까지 살더라도 단독으로 네가 봉양하겠죠? 동서는 당연히 연 끊을 거고 말입니다. 근데 그거 알아요? 이렇게 큰 욕심은 결국 화가 돼요. 봉양하는 걸 떠나서 사람이 이렇게 택도 없는 욕심을 부리는 거 아닙니다. 남편 형제에도 다 끊어가면서 님도 네 자식들 그렇게 되길 바라진 않겠죠? 역지사지라는 거 안 배우셨어요? 네 됐으니. 저는요. 그냥 저희 시어머니의 뜻을 존중해서 만약 반대였다 해도 나는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왜 단독으로 봉양을 해야 됩니까? 부양의무는 재산을 얼마나 받았냐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 자식이고 며느리라면 무조건 똑같이 하는 거예요. 대답글. 에라이 벼락마저 뒤질 테이. 추가. 아니 나는 지금 돈 욕심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라 지금 봐봐요. 동서하는 짓거리가 너무 어이없고 웃기잖아요. 아니 당신의 아들들도 가만히 있는데 지가 뭔데 저렇게 나서냐고요. 그리고 시어머니 재산은 시어머니 뜻대로 하는 거 이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막말로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전부 다 쓰겠다고 하면 뭐 어쩔 건데요. 그때도 저렇게 미쳤나 할 틈이 돈 못 쓰게 막을 건가요? 시어머니가 당신 재산을 전부 다 사회에 기부를 하든 아니면 땅을 파묻어버리든 그것도 아니면 지금처럼 당신 큰아들한테만 주든 간에 그건 어디까지나 돈 주인인 어머니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감히 제삼자 따위가 이렇게 나설 일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댓글 보니까 봉양의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참 부모가 자식을 낳고 잘 키우는 거 이거 하나만으로도 본인 할 똘이 다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자식에게는 당연히 부모에 대한 부양의 의무가 있는 겁니다. 재산 얼마나 받았냐? 이딴 걸로 의무가 생기는 게 아니다. 절대 아니고 아시겠어요? 제 말이 맞잖아요. 부모 자식이야. 그리고 만약 그렇게 따진다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물려받을 재산이 아예 없는 자식들은 의무가 없는 겁니까? 그러면 뭐 나중에 부모 늙은 부모 버려도 되겠네요? 부모를 부양하는 건요. 자식의 당연한 의무인 거지. 재산 얼마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따위 상관이 없다고요. 그리고 부양 의무 안 지키면 우리나라 법으로 처벌받아요. 그런데 고작 지 기분 좀 나쁘다고 감히 뭐 죽을 때까지 안 본다? 이딴 소리 해대는데 누가 이걸 이해하냐고요. 안 그래요? 댓글 1번 그래? 뭐 주고 말고는 돈 주인 마음이 맞아 맞는데 그런 시모를 보고 안 보고 하는 것도 며느리 마음 아니냐? 2번 이건 또 뭔 개소리야. 그 돈 다 받아 처먹었으면 100% 네 책임이지. 집에 모시고 살아. 제사도 네가 주관하고. 3번 근데 저 할매도 진짜 웃긴다. 아니 똑같은 자식인데 줄 거면 공평하게 나눠줘야지. 안 줄 거면 다 안 주고. 이러니까 형제끼리 싸움 나고 의절하고 나중에 칼부림 나고 그러는 거예요. 4번 이거 보니까 예전에 어떤 스님이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어떤 할매가 자기 큰아들 내외한테만 아파트를 줬더니 둘째 며느리가 자기 얼굴을 보러 오지도 않고 연락도 전혀 안 한다면서. 그래서 둘째 며느리와 잘 지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이해를 시킬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스님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왜 둘째를 이해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이해시키려 하지 말고 그냥 네가 둘째 며느리를 이해하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5번 야 이 망할 아줌에 말하는 꼬라지 좀 벗어. 부양은 무조건 같이 하는 거라면서 돈 혼자 처먹을 생각하고 있네. 조만간 변악을 먹겠구만. 6번 공중부양 아니 공동부양 이지랄. 진짜 대단한 여자다. 신부가 너무 더러워서 조만간 남편한테 이혼당하겠네. 근데 그거 알아? 상속받은 재산은 이혼할 때 분할 대상 아니다. 네 거 하나도 없어. 야 이거 왠지 주작 같긴 한데 또 그런 게 있어요. 야 이거 주작이야 싶은 것들이 대부분 또 진짜더라고. 있을 법한데 싶으면 주작이고. 야 이거 진짜 뭐 또 처먹었다 진짜. 할 말이 없네. 여러분이 대신해 주세요. 좋아요. 감사합니다.